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새로운 과정이 시작됐네요 기출분석 과정이죠 기출문제 음 잠깐 우리 이제 강의계획서 한번 잠깐 좀 볼게요 강의계획서 설명 좀 드리면 앞으로 이제 우리 문제는 기출문제집으로 하고 기출문제집 이렇게 문제편이 있죠 기출문제집 메가랜드를 보면 앞에는 해설편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편이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업 중에 가져올 건 문제편 이렇게 그 다음에 해설편은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잘 안 풀리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해설을 잘 읽어보시면 되고 기출문제집은 제가 편집했으니까 친절하게 잘 해설을 잘 달아놨으니까 혼자 공부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유학정리는 스마트학기론 핵심서로 원래 1,2,1달 기본이론 과정에서 스마트학기론을 공부했었죠 스마트학기론을 가져오셔도 괜찮고 아니면 제가 칠판에 띄워가지고 ppt를 만들어서 설명할 거니까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정리하고 이해하지 못했거나 암기가 덜 된 부분들은 체크해가지고 집에서 복습하셔야죠 자 강의 목표는 내용정리를 유학정리하고 스마트학기론도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먼저 얘기하면 다음 순환은 예상문제풀이 과정이에요 예상문제 때는 유학집으로 이론정리를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론서는 스마트학기론 핵심서와 유학집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거의 내용은 동일해요 다만 유학집은 좀 더 친절하게 많이 서술되어 있고 이것들을 압축 정리한 간단한 용어 정리로 풀이한 것이 스마트학기론이에요 편한 걸로 보셔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유학집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보기에 스마트학기론이 좋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부 내용이 빠진 부분들이 유학집에 있는데 스마트학기론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스마트학기론으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빠진 내용 내가 이건 좀 더 잘 알아야 되겠다 이건 몰라가지고 근데 시험에 왠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포스티로 붙여가지고 좀 정리하면서 단곤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이론서는 한 권으로 이제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서 핵심 내용과 연결된 기출문제를 이해하고 우리 이제 국가자격시험은 기본적으로 무조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출문제예요 나왔던 게 거의 반복해서 나오니까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학기론의 기출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 60점 커트라인을 생각한다면 60점에 해당되는 문제는 기출문제를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기출문제집에 있는 80%만 내 걸로 만들고 이해한다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배워도 내 배웠던 실력을 그대로 시험장에서 다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상문제처럼 기출문제가 변형되어서 조금 문제가 달라져 나와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풀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보면 기출문제풀이 과정, 예상문제풀이 과정 그 다음에 특강도 단원별 모의고사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백선이라고 해서 기출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들만 역급 문제풀이 과정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지고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주도가 되어서 내용 설명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줬어 열심히 네 잘 알아들었길 바라고 이제는 앞으로는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아무리 잘 설명해도 여러분 걸로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을 해야 돼요 우리 합격하려면 문제를 잘 풀어야죠 문제를 잘 풀어야 합격해요 잘 알아들었다라고 합격하지 못해요 문제를 잘 풀려면 뭐 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서 문자 해석 능력을 빠른 시간 내에 이해하고서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정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나는 이제 편하다 앞으로 자 중요 지문을 확인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중요 지문은 빈출 지문이에요 자주 출제되었던 지문들은 시험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빈출 지문을 확인하고 이해해야 되고 답을 찾는 것보다는 답은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우리 유학 과정에서도 핵심 유학 과정에서 기출 문제를 반절 거의 풀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우리 수업 중에 기출 문제 풀이 과정에서 3분의 1 이상은 이미 풀었던 문제들이에요 답이 좀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답으로 나왔던 게 다시 답으로 나올 확률은 좀 낮아요 답이 아니었던 지문이 틀리게 나오거나 틀렸던 지문이 옳게 나오는 게 주로 나오고 사실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틀리게 나왔던 지문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틀리게 나왔던 지문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답 찾는 것보다 모든 지문을 해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자 계산 문제가 있는데 계산 특강도 6월 2일 날 좀 예정되어 있죠 근데 이제 기출 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모든 계산 문제 기출 문제집에 있는 모든 계산 문제를 풀어드리진 못하고 대표 유형과 반복되는 유형은 제가 좀 하나 뺄 거예요 대표 유형과 응용 문제 가장 어려운 응용 문제도 몇 문제 좀 뺄 수도 있으니까 추스로 풀어보시고 계산 문제는 다시 얘기했지만 내가 한번 풀어서 답이 나왔다라고 해서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위험 요소도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정신없이 집중해서 풀어봤더니 7분 걸렸다 답은 나왔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계속 이 문제의 유형은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고 자신 있다 그러면 반복 연습에서 조금만 변형되어도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게 준비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한번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할 때 학교는 시간마다 시간 한 10분 정도 투자해서 10문제 정도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풀었던 거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보자마자 눈으로 식이 머릿속에 쭉 나오면서 몇 개 단어 적고 계산기 탁탁 눌러가지고 30초 내에 딱딱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을 준비해야 돼요 꾸준하게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학습 방법은 이론 학습이 부족하다라면 제가 보기엔 다 부족해 다 부족한데 그래도 정말 부족하다 그러면 핵심 이론 강의를 다시 한번 수강해서 수업 전에 만약에 오늘 감정평가인데 오늘 뭐 지났으니까 다음에 만약에 투자론 공부한다 경제론 공부한다 금융론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런 단어는 핵심 유학 강의를 다시 한번 듣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다시 듣고 근데 주의해야 될 건 강의만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강의는 이해가 안 됐을 때 듣는 거고 강의를 들었는데 이해가 됐다면 더 이상 강의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읽어야 돼요 읽고서 내가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읽은 다음에 해야 될 건 문제풀이 과정이에요 모든 과정의 공부는 사실 수업을 듣는 건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고 이런 내용 이렇게 전개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전체가 해석되어진다라는 걸 강의를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 해야 될 건 여러분이 복습하고 스스로 문제풀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이니까 스스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반복해야 돼 한 번 풀었다고 해서 머릿속에 다 오랫동안 기억 남는 건 아니니까 반복해서 시험장에서 딱 정확히 내 걸로 실력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은 모든 과목에 다 똑같이 적용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만 열 번 들었다 안다 다 안다 이건 착각이에요 수업만 들은 건 그냥 아는 거 같은 거고 이제 진짜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은 이 과정이 스스로 여러분이 복습하고 문제를 풀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전에 스마트 학교론을 정독하고 온 다음에 수업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습 같은 거는 딱 어려운 단어의 강의를 듣거나 스마트 학교론을 정독해 오시면 충분하다라는 거 학교론은 이해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수업만 잘 집중해서 듣고 중요한 건 복습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문제풀이와 복습에 기출문제는 최소의 최소 최소 두 번 이상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세 번 봐도 되고 네 번 봐도 되고 많이 볼수록 합격과 가까워진다 라는 거 그리고 항상 가장 중요한 단어 있어요 감정평가를 잡는 사람이 합격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 꼭 하면서 감정평가는 알고 모름에 따라서 답이 그냥 탁 나오거나 모르거나 딱 결정되니까 시간도 많이 투자되지 않아요 감정평가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제 암기 코드를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저랑 같이 공부했으니까 암기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 단어마다 딱 나오는 암기 코드 20개도 안 돼 그러니까 딱 그 단어 시작할 때마다 역시 계산문제 풀고 암기 코드 한 5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쭉 반복하면서 이런 암기 코드가 문제에 적용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암기 코드 외우셔야 되고 밴드에 가입하셔서 기출문제를 하루에 두 문제씩 꾸준하게 풀어보면 짧은 시간 짬 내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라는 거고 미리 예고했듯이 1주차 됐부터 감정평가 론을 할 거예요 우리 이제 며칠 전에 감정평가 이론 정리 끝났으니까 머릿속에 그래도 좀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남아있던 내용을 문제풀이에 적용해가지고 하면 감정평가를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주차에 다 못 끝낼 거고 2주차에 일부 좀 시간을 들여서 2주차까지 해서 감정평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총론부터 쭉 내려갈 거라는 거 이렇게 흐름 돼 있다 암기 코드 34에 보니까 40% 정도가 출제가 되었어요 몇 개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답이 아닌 지문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암기 코드는 딱 보자마자 맞다 틀리다가 딱 결정될 거니까 시간을 단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직관적으로 딱 보자마자 우리 5초 컷이라고 하는 게 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암기 코드 꼭 암기하시고 암기 코드 영상을 제가 찍어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짬 날 때마다 유튜브에 암기 코드 황재원 암기 코드 딱 쳐가지고 어디 뭐 어디 갈 때 차에서 듣고 다니거나 아니면 정말 공부하기 싫을 때는 암기 코드로 틀어놓고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암기 코드의 이 자료는 맥아랜드 홈페이지에 학습 자료실 황재원 교수 페이지에 들어가면 학습 자료실이 있어요 덕에서 출력하실 수 있고 밴드의 공지사항을 찾아보시면 덕에도 역시 출력하실 수 있는 파일이 올려져 있으니까 출력하셔서 여러 개 출력하셔서 가까운 곳에서 놓고서 자주 보셔야 돼요 식탁에도 놓고 화장실에도 놓고 차에도 놓고 계속 놓으면서 틈날 때마다 보시면 학교로는 금방 적립될 거니까 학교로는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고득점 맞을 수 있는 효자 감옥이에요 너나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분명히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네이버 밴드 확인하셔서 들어가시면 나중에 이제 요즘 바빠가지고 심기일전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심기일전에서 무료특강으로 제가 따로 이제 포인트 특강을 해줄 거예요 라이브로 그리고 35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을 봤어요 4월 달에 나중에 틈날 때 감정평가사 부동산화 원론 문제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것들을 한 28문제 30문제 정도를 제가 풀어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 활용하시고 자 보죠 이제 자 먼저 우리 이제 페이지가 126페이지 될 거예요 문제편 이제 문제편으로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가능한 수업 중에 집중하셔서 듣고 답을 체크하실 필요는 없어요 답은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체크하시고 만약에 수업 들으면서 이해 안 되는 것만 옆에 지문에 체크하거나 아니면 간략히 내용 정리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PPT 열려져 있는 건 스마트 학교론 내용이에요 스마트 학교론의 테마 여기에 관련된 거 먼저 이론 정리 간단히 하고 문제 적용해서 풀 거니까 수업만 집중해도 사실 스마트 학교론 다 배웠던 거니까 잘 집중해 듣고 문제 적용하면 답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보죠 가치와 가격 가치와 가격에서 원래 이제 가치와 가격은 동일한 표현으로 썼어요 부동산 가치가 부동산 가격이다 라고 자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가치와 가격이 좀 차이가 있더라 라고 했을 때 가치의 정의 반드시 외워야죠 장래 편익을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얘가 중요한 거죠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갑시다 그래서 가치는 말이 없어도 현재 값이에요 말이 없어도 현재 값이다 그래서 가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현재 값 현재 값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당겨온 갑시죠 우리 가치에서 비롯된 감정평가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것 봐 가치로부터 비롯된 감정평가 방법 수익환원법이죠 어 왜들 그래 수익환원법 맞죠 수익환원법 이때 수익환원법은 이 수익은 무슨 수익 장래 순수익이나 같은 말로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여 가액을 구하는 거죠 가격을 산정하는 수익 방식에 가격 정하는 걸 수익환원법이죠 여기 보니까 장래 편익 이 편익은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금전적인 요소가 중요하죠 장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수익환원법이에요 그럼 이제 가격 원칙에서 가격을 잘 가치를 잘 평가하려면 장래 돈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돈 벌 걸 잘 예측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예측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예측의 원칙이었고 이게 토지의 특성 중에 부부 연계가 있는데 장래 수익을 보장하는 건 무슨 성? 영속성 영속성 이게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예측의 원칙 수익환원법은 영속성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의 정의 외워놔야죠 가치는 한 시점에 여러 개고 주관적일 수도 있다 가장 주관적인 건 사용가치죠 예를 들면 유학집 같은 거 시장에 팔면 만 원도 못 받은데 나는 여기에 유학집에 잘 정리해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100만 원 줘도 안 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부여되는 즉 특정 용도로 부여되는 주관적 가치를 사용가치 투자 가치도 주관적이죠 이 부동산 있는 사람마다 투자자마다 이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거예요 시장에선 10억인데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볼 때 야 20억의 투자 가치가 있잖아 그러면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여보세요 우리 며칠 전에 배웠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중에 투자 가치가 크대 투자할 만한 가치가 크대 그럼 투자를 한다 이런 거였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투자 판단 의사결정을 생각해보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중에 누가 크면 기대가 크면 투자를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구는 작아야 뭔가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기대가 크면 투자를 한다 수년가는 0보다 크면 투자하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면 투자하고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은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니까 요구보다 크면 투자한다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이 짧아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으면 투자한다 이익률은 커야 좋죠 그러면 투자안의 이익률은 목표 이익률보다 어때야 커야 투자한다 마지막에 하나가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중에 투자 가치가 커야 투자를 한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다 배웠어요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자 가격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일어날 거예요 거래가 일어나면 거래된 금액 지불된 금액을 가격이라 한다 괜히니까 무슨 값 과거값 거래라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야 가격이 등장하는 거예요 과거값이고 실제 일어났으니까 객관적이고 한 시점에 한 게 존재하는 거고 자 기초는 가치가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뭘 결정한다 가격을 결정한다 부동산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이후에 높게 거래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거다 자 그런데 부동산은 유동성이 작은 자산이라 그랬어요 현금화가 어렵죠 그럼 짧은 시간에 시장 가치는 10억인데 실제 거래된 금액은 10억이 아니라 9억이 거래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현금하면서 손해볼 수 있죠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이 크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작아서 유동성 위험이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괴리될 수 있다 오차가 발생한다 그런데 충분한 시간 동안에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나면 결국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라고 했고 자 화폐 가치가 나오면 이건 속임수라 그랬어요 우리가 화폐 가치는 딱 한 군데에서 배웠어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화폐 가치와 가격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요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물가, 부동산 가격은 뭐한다? 하락한다 화폐 가치는 속임수다 라는 거 자 시장 가치 가치가 여러 개 있는데 기준되는 가치가 있어요 감정평가할 때 기준되는 가치는 시장 가치 중요하죠 시장 가치 자 시장 가치 암기의 시장통이라고 외웠어요 자 그러면 시장 가치는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얘가 가장 중요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에 공개된 다음에 전문가가 아니라 정통한 잘 알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인 거래되었을 때 가장 높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을 이걸 시장 가치라 그래요 가능성이 높은 가격을 시장 가치라고 한다 자 원칙은 시장 가치에요 원칙대로만 하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도 할 수 있어 시장 가치가 아닌 외의 가치로 할 수 있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조건을 외워놔야 돼요 첫 번째 법령의 규정 두 번째 의뢰인 요청 세 번째 사회통념산 필요가 나오면 시장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우리가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 원칙에서 벗어났으니까 이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법에 적합한지를 따져봐야죠 그래서 적법성을 검토하여 한다 만약에 적법성을 검토했는데 적법성이 결회됐어 그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단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 자 보니까 여기에 법령의 규정이 있다 그랬죠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는 적법성 검토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법에 있는 대로 했으니까 적법성을 따지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얘기였어요 시장 가치 원칙 기억해놔야 되고 자 똑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한번 보죠 자 감정평가 기초에서 페이지는 막 넘겨보고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칠판 보고 ppt로 정리된 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렇게 떠오르지 않거나 전혀 낯서면 다시 체크했다가 나중에 책을 찾아보고 집에서 복습하셔야 돼요 자 전제조건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분류할 때 원칙은 현황평가예요 현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거죠 이용 상황을 그대로 기준해서 평가해라 가 현황평가예요 그래서 현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거 자 기준 시점이 감정평가 기준되는 날짜죠 기준 시점에서 현 상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가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공법상의 제안은 받는 상태 이어야 되죠 공법상 제안 나오면 무조건 받는 상태 돼야 돼요 우리나라 토지 중에 공법상의 제안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다 이렇게 전제했듯이 자 이걸 현황평가해요 그러나 원칙대로만 원래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건 아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실제와 다르게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그럴만한 이유가 법령의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오면 실제와 다르게 뭐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조건부 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실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조건에 적법성을 검토하여 한다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단 법령의 규정이 있어서 이대로 할 때는 법에 있는 대로 했으니까 적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별 평가할 때 원래 원칙은 개별 평가예요 여러 물건이 있을 때 각각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개별 평가 토지일 때는 필지별로 평가하는 게 개별 평가예요 자 그런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도 괜찮아 원칙대로만 하는 거 아니죠 이때 그럴만한 이유는 각각 규정해놨어요 이렇게 각각 이럴 때는 이렇게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일괄화에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체로 거래되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복합부동산 우리 총론에서 우리 총론에서 토지와 건물은 각각 부동산은 인정되는 객체인데 부동산은 활동을 할 때 일체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서 토지 건물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복합부동산 일체로 거래되니까 이 복합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무슨 평가 일괄평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토지가 있었죠 두 필지 이상의 용도상 이용방법상 떨어지지 못하는 관계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일단지라 그러죠 일단지를 그러면 평가할 때도 무슨 평가 일괄평가 해야 돼요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일단지는 일괄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일단지는 두 필지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한 필지 토지가 일단지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 필지의 덩어리를 일단지 불가분 관계에 있는 여러 필지의 덩어리를 일단지를 한다 구분평가는 가치를 달리할 때는 구분해서 평가한다 일부분 평가라고 외웠어요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여기에 합리적 이유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일부분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 이렇게 배웠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가치형성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좀 중요한데 감정평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라고 외워놔야 돼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형일지계가 발이 이상효유라고 외웠죠 이상효유가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가치가 만들어지고 가치가 가격을 결정하더라 얘는 단계는 뭐 될 수 있다 오차나 괴리될 수 있다 라고 했었고 얘가 기초이자 근본이니까 얘가 커지면 가격도 높아진다 라는 얘기를 배웠던 거였어요 자 이전성은 소유권 이전 가능성 상대적 특성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효용성은 만족을 주는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용도에 따라서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효용성이 달라요 주거용은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 우리가 이제 주거용 하나 외웠어요 주거용은 쾌적해서 좋아요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쾌적성 조임대차 임대차 형식에서는 총임대차 조임대차 임대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유지비 수선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조임대차 유는 뭐예요 유대성이죠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은 유대성 있는 임차인이 좋더라 라는 거였어요 아파트 임차인인데 사람을 싫어해 걔만 좋아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어울리는 유대성이 중요하다 주거 쾌적해서 좋아요 이렇게 외워야 되고 유효수요는 능력을 갖춘 걸 유효라 그러죠 구매력 갖춘 유효수요가 있어야 가치가 크게 발생하는 요인이 되는 거고 얘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가치의 가격 이렇게 영향을 미치더라 형일직의 발이상효유 이렇게 외워놔야죠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 단어 이제 앞으로 수십 번 나올 거예요 그냥 흘러가면 안 되고 형 나오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직의 경제적 가치형성 요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26페이지 문제편이에요 문제편 여기 뒤에 있는 문제편을 가지고 문제 풀 거고 자 그리고 반복되는 지문 같은 건 제가 간단히 넘어갈 거고 문제 풀면서 키워드를 제가 동그라미 쳐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이걸 따라서 할 필요는 없어요 복습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연습을 해봐야 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다 보면 여러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딱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분이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장의 단어들이 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문장에서 가장 답을 결정하는 키워드가 뭔지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다 동그라미를 쳐 이러지 말고 가장 적게 두 개 세 개 동그라미 쳐가지고 맞다 틀리다가 결정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자 가격과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들 보면 학교는 좀 두껍죠 아닌가 왜 그랬냐라고 하지 말고 기출문제는 많이 볼수록 좋아요 빈출을 보는 것이 사실 많이 중요하긴 하지만 빈출만 가지고서는 사실 완벽하게 합격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1년 공부했는데 좀 어렵게 나오면 떨어지고 쉽게 나오면 붙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어떻게 나오든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욕심내서 문제수를 좀 많이 넣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 풀어져야 돼요 자 틀린 거 보죠 가격은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니까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맞죠 시장에서 지불된 지불한 거래된 금액이다 맞고 자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둘 수 있죠 사용가치 같은 거 투자가치 같은 거 주관적일 수 있고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자 장래 편익은 금전 비금전을 모두 포함한다 맞아요 유형적 무형적 모두 포함하고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해요 물론 중요한 건 금전자인 게 중요하지 자 세 번째 가격은 현재값이지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가격은 거래된 금액이니까 과거값이라고 나와야 되고 얘가 중요하죠 가치는 장래 편익을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죠 예상한 미래값이 아니라 환원한 현재값 환원한 현재값이에요 장래 편익을 환원한 현재값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3번 딱 체크하고 이런 지문이 확실하게 내가 틀렸다 그러면 다음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문제 풀 때는 우리 이제 연습할 때는 복습할 때는 계속 다 해야 되겠지만 모의고사나 본시험에서는 넘어가고 모든 문제 다 푼 다음에 답안지 마킹할 때 조심스러우면 나머지 지문이 있는 걸로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자 가치는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용가치 같은 거 다 사람마다 다르고 투자 가치도 투자자마다 다 다르니까 자 가치는 한 시점에서 여러 개고 가격은 하나다 이렇게 나왔죠 답은 어렵지 않고 자 19에 나왔던 거 보죠 가치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가치는 주관적 수상적인 개념이고 가격은 시장을 통해서 화폐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다 맞죠 가치가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물건과 화폐가 교환을 하면서 가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건 객관적이고 정확히 몇억 몇천 몇만원 이렇게 몇억 몇만 몇천원 이렇게 딱 나올 거니까 구체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이 말은 뭐가 뭐를 결정한다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가치가 기초이자 근본이다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자 수요공급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괴리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장기적으로 가격과치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나와야죠 3번이 틀렸고 자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서 일정 시점에 여러 개 존재하고 가격은 지불된 금액이므로 거래된 금액이므로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맞죠 자 가치는 장래 유무용 편익을 이때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하고 유무용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장래 편익을 언제로 현재의 가치로 환원하는 갑시다 중요한 정의죠 가치로부터 비롯된 감정평가 방법 뭐다 수익환원법 무슨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예측의 원칙 토지의 특성은 뭐 영속성 이렇게 딱 네 가지가 묶여다녀야 돼 이제 그리고 얼마 전에 배웠고 또 기출 지문 특강까지 들었던 분이라면 기출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좀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복습할 때 기출 지문 특강도 들었던 분이 있다라면 기출 문제 풀고 기출 지문도 다시 한 번 복수하면 아마 기출 문제를 해석하는데 딱 이번 과정은 충분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을 거니까 어려운 다름만 학계론을 앞으로 좀 보충하고 좀 부족한 과목이 있겠죠 공법이나 이제 2차 중개사법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니까 공시세법도 이제 해야지 열심히 그냥 계속 놀 수는 없어 지금까지는 딱 1차 열심히 했던 거예요 1차 1차 열심히 했으니까 2차도 이제 집중할 거고 자 틀린 거 보죠 감정평가 규칙상 물건에 대한 평가는 시장가치로 결정하는 걸 원칙으로 안다 시장가치 기준이죠 기준가치가 시장가치다 맞고 자 화폐가치가 나왔어요 얘가 나오면 속임수라고 했어요 인플레이션 생각해야 돼 화폐가치 하락할 때 물가가 오른다 그랬죠 그러면 물가와 화폐가치는 반대로 움직여야 돼 화폐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 뭐한다 하락한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틀렸고 근데 뒤에 지문을 보니까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한다 이건 맞아요 얘는 맞아요 이때 가치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다 라는 얘기고 얘 앞에는 화폐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화폐가치 인플레이션 생각하면서 떠올라야 될 자 가격의 기초는 가치이고 기초는 가치이고 가치과 화폐를 매개로 표현된 것이다 맞고 자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하반경직성의 특성이 있다 맞아요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할 때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데 수요가 감소했어 감소했대요 그래도 부동산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런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은 쉽게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죠 오래 가기도 하고 쉽게 만들기도 어려워요 부동산은 변동이 없으니까 가격이 쉽게 물론 뭐 이건 사실 우리가 중요한 지문이라고 볼 건 없고 한 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그 뒤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지문이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경기 변동의 특성에서 이건 배우지 않았어요 다시 나오지 않았던 지문이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이지만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소비자 생산계 좋은 얘기에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것도 사실 이 지문이 사실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딱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쓸데없는 지문을 낳고 이런 것들은 크게 안 봐도 괜찮다 제가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은 너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다 자 4번 보죠 34회 33회 나왔던 거 시장가치 기준 보죠 자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맞죠 시장가치 원칙이죠 자 두 번째 보니까 얘가 중요하죠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라고 나왔으니까 시장가치에요 시장가치 왜 시장가치 왜 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장가치 왜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얘가 중요하죠 첫 번째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 자 3번에 보니까 특성이 비추어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나왔어요 이건 세 번째죠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가치 왜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맞고 자 네 번째 보니까 의뢰인이 요청하여 라고 나왔어요 역시 이것도 특별한 조건이죠 예외적으로 평가할 때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할 때 그럼 시장가치 왜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때 시장가치 왜의 가치에 성격과 특징을 여기에 중요한 건 적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법성을 검토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검토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검토하지 않을 때는 딱 하나 있었어요 뭐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 법에 있는 대로 했으니까 적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4번이 틀렸고 자 5번에 시장가치 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 적법성을 검토했는데 적법성이 결여되면 뭐 할 수 있다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간단히 볼 수 있어야 되고 자 5번 보죠 23에 나왔던 거 자 사용가치는 이라고 나왔는데 시장에서 얘가 별표예요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가치와 유사하다 교환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장에서 뭐가 뭐가 물건과 화폐가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매도될 수 때 형성될 수 있는 가치는 무슨 가치 시장 가치라고 해야 돼요 사용가치는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부여되는 가치로 가장 주관적인 가치라고 나와야 돼요 특정 용도로 사용될 때 예를 들면 유약집이 있어 뗄감으로 쓰는 사람은 가치가 얼마일까 한 100원이나 될까 유약집을 얘기했을 때 뗄감으로 쓴다 한 100원 정도 가치 될 거예요 이걸 뭐 예를 들면 재활용할 때 쓴다라면 한 500원 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게 시험 볼 때까지 메모된 것들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면 100만원 이상의 가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부여되는 가치는 사용가치예요 특정 용도로 사용될 때 부여되는 가치 사용가치 사용가치와 뒤에 내용은 전혀 일치되지 않아요 시장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자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다 투자자가 판단하는 투자할 만한 가치를 투자 가치라고 얘기하고 자 보험 가치는 그냥 그런 거고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과세 가치는 세금 때문에 부여되는 가치고 자 공익 가치도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자 1번의 사용가치와 시장가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주관적인 가치가 사용가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물론 이제 감정평가 규칙상 시장가치가 뭐냐 감정평가 규칙상 정의되어 있는 시장가치 나오면 4가지 조건이 나와야 돼요 무슨 시장 통상정의 시장에서 충분한 시간 공개된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가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 이렇게 나오면 시장가치가 규정되어 있는 용어죠 자 6번 보죠 조건부 평가란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조건은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에요 원칙은 무슨 평가 현황평가 근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법령의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연사 P로 나오면 실제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조건부 평가였죠 자 그래서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는 것을 조건을 붙여 평가하는 걸 조건부 평가라고 한다 맞아요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여 평가하는 거 조건부 평가 자 이번에 소급 평가는 어느 기준 시점을 어느 시점을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라고 나왔어요 얘가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간 용어죠 기준되는 날짜 기준시점 어떻게 정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가격 조한 날로 정하죠 기준시점을 과거로 둘 때 평가하는 걸 뭐라고 한다 소급 평가 미래로 둘 때 뭐라고 한다 기안부 평가 기준시점이 미래될 때는 기안부 과거일 때는 소급 평가라고 하고 자 일괄 평가란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일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 4번에 법정 평가는 자 얘도 한 번 나왔는데 법에서 정한대로 평가하는 걸 법정 평가라 그래요 법에서 정한대로 평가하는 거 그래서 법규에서 정한대로 평가하는 것을 이걸 법정 평가라고 하는데 잘 견디고 넘어왔으면 여기서 대상물건에 일체라는 말을 먼저 보면 안 돼요 뒤에까지 쭉 봐서 대상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한다고 나왔어요 일부만을 평가하니까 무슨 평가 부분평가라고 나와야 돼요 구분평가는 가치가 다를 때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7번 보죠 가치 발생요인 뭐 있다 이상 효 유 있죠 자 보니까 대상물건은 물리적성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공법상의 이런 소유권 법정상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할 거고 1번은 그냥 채우는 복이고 자 유효수요는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맞다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유효라는 개념은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냥 출처자가 보너스로 줬던 지문이고 상대적 희소성은 수요에 비해 뭐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맞죠 이걸 좀 더 학문적으로 바꾸면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은 수요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자 하는 마음 충족하는 수단이 이건 공급 얘기하는 거죠 욕망에 비해 충족수단이 부족한 상태를 이걸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한다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한 걸 얘기하고 자 효용은 만족을 주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용도에 따라서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 가치 발생요인들의 상호결합에 의해서 가치가 만들어진다 라고 나왔어요 상호결합은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하나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상호결합은 유기적 작용을 통해서라는 말과 똑같아요 8번 보죠 넘어가서 발생요인 이상효유 얘기하는 거죠 이상효유 효용은 만족을 주는 정도니까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정도 능력을 말한다 만족시켜주는 정도를 말한다 이번에 상대적 희소성은 욕망에 비해 욕망이 뭐예요 수요조 수요 사고자 하는 마음 수요에 비해서 충족수단이 뭐다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족수단이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충족수단이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이걸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하나 주의해야 되고 자 발생요인인 여기에 보니까 2 빼고 상효유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자에 따라서 상효유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된다 상호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3번이 틀렸고 양도 가능성은 가치 발생요인에 포함하는 견해제도 있죠 그래서 이상효유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 자 얘는 이전성은 이건 경제적 측면의 개념이에요 법률적 측면의 개념이에요 이전성은 소유권 이전 가능성이죠 소유권이니까 얘는 법률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적 측면의 개념이 이전성이다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고 자 누가 누구에 영향을 미치자면 형이 발에게 영향을 미친다 형 일찍의 발 이상효유 이렇게 외웠으니까 형이 발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문제가 너무 쉽죠 안 쉬워 쉽죠 근데 여러분이 다시 풀어보면 느낌이 좀 달라져요 제가 푸는 것과 여러분이 스스로 푸는 건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까 스스로 풀어볼 때 똑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여러분이 복습 연습 하셔야 돼요 자 가격원칙 보죠 가격원칙 자 가격원칙은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알면 모든 기출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랬어요 가격원칙은 두 가지 첫 번째 적합의 원칙과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 근데 이미 이제 암기코드가 머릿속에 딱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적합의 원칙이 들어간 암기코드가 뭐냐면 외부 지역 부인이 뭐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합자가 적합의 원칙 그럼 앞에서부터 외부는 외부환경의 영향 외부효과 외부환경 외부환경 외부효과 이 지역은 지역화 국지화 지역분석에 분석에 사용되는 거고 이때 부는 부동성이죠 부동성이 없으면 인접성을 찾아야 되고 이때 감가는 경제적 감가 감가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감가 물경기 물리적이면 눈에 보이는 거 마모파손 경제적이면 외부 환경에 어울리지 않아서 같이 떨어지는 거 기능적이면 내부 구성요소의 결합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내부 구성요소 얘기하면 설계 설비 등 이렇게 나와야죠 외부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연결돼서 외부환경에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되고 이게 위배되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예를 보니까 저가주택 지역에 고급주택을 건축하면 저가주택은 낡은 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낡은 주택이 있는 지역에 낙후 지역에 새 집을 지었어요 새 집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겠죠 정상적인 가치보다 낮을 거예요 외부환경과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이아로 내려가는 건 외부환경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외부환경에 의해서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과 관련돼 있다 무조건 경합이 관련돼 있어야 돼요 이건 시험 문제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매년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는 거예요 외부지역 부인 경합 외웠으면 써먹어야 돼요 이 지역이 지역분석 지역화 국지화 다 부동성 인접성 자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과 관련된 암기 코드는 내부에 개 두 마리가 있는데 기형적으로 잘생겼다 내부 개개 기형 이렇게 나왔어요 내부 구성요소 뭘 얘기한다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하고 개별 분석 개별성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기형과 관련돼야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요소인 설계 설비 구조 등의 결합이 올바르게 잘 결합되어야 최고의 가치가 형성된다 이때 최고조가 된다라는 것은 최유효 이용이 될 거니까 최유효 이용이 되어서 가치가 올바르게 형성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구성요소가 잘 결합되어야 가장 좋은 이용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배되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화장실이 한 게 적다 뭐예요 설계에 대한 문제 설계 구조에 대한 문제 설비로 인해서 초과설비 설비 부족 초과설비 설비니까 다 내부 구성요소 얘기하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큰 부동산과 어울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설비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건 다 기형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두 가지 말면 모든 문제는 풀릴 거고 이따 한번 확인해 보죠 지역 분석 외워야죠 이미 우리가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라고 외웠어요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을 따져보는 거 외부 지역 분석 부동성 인접성 경합 이렇게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여기에 내부 구성요소 내부 개개 기형 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이렇게 암기가 돼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지역 분석은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감정평가할 때는 예외는 무조건 해야 돼 우리가 잠깐 전에 배웠던 거 한번 멀쩍 떠올려 보죠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우리 사례를 비교하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무슨 지역? 인근 지역 근데 내가 사례를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데려왔어 근데 인근 지역에 있는 건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그러죠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사례 가격에다가 사, 시, 지, 계, 면의 요인들을 정상화 시킨다 그랬어요 이때 지가 지역 요인 비교잖아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데려왔어 그럼 대상 부동산도 인근에 있고 사례도 인근에서 왔으니까 지역 요인 똑같을 거 아니에요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때 말하는 건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지 지역 분석을 생략한다는 말은 틀린 얘기예요 지역 분석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 이때 먼저 하는 건 넓게 보는 거죠 지역 분석이 선행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개별 분석이 후행 분석이다 얘는 지역을 분석해요 대상 지역을 분석하고 얘는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니까 전체적, 거시적, 광역적 대상 부동산을 보니까 부분적, 미시적, 국지적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이때 지역이 되는 것이 세 가지의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지역? 인근 지역 인근 지역 인근 지역 그 다음에 유사 지역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동일수급권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때 두 가지씩 판정하고 이때 먼저 선행이니까 여기에 판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기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두 개 암기할 때 지표수라고 지표수 표준적 사용과 일반적 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정도를 판정해서 이걸 기초로 하여 얘가 선행이니까 얻어진 두 개를 기초로 하여 개별 분석해서 마지막으로 대상 부동산의 구체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최유요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결정한다 지표수 암기코드만 외워도 다 볼 수 있어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내부 개개 기형 지표수 이렇게 딱 정리하고 무조건 맞아야죠 이때 이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급권 얘기할 때 자 인근 지역을 정의할 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형 중에 뭐를 공유한다 지역률을 공유한다 얘가 중요하죠 개별 요인은 공유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요인이 공유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야 무슨 성 개별성에 의해서 개별 요인은 절대로 공유될 수가 없어요 일반 요인은 언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보니까 그래서 형 중에 지역률을 공유하는 거 이 지문이 앞으로 수십 번 나올 건데 딱 보자마자 틀리게 나오면 무조건 땡큐라고 해야 돼요 자 유사 지역은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유사한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 한다 라고 했고 자 동일수급권 감정평가는 동일수급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동일수급권 내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자 동일수급권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자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다른 걸 하나 속여냈어 자 동일수급권은 감정평가하는 부동산 대상 부동산과 유사하거나 서로 관련이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라는 의미예요 이때 유사하다는 말을 무슨 관계? 대체경쟁관계라고 한다 얘를 처음으로 속여냈으니까 우리 시험에 다시 또 나올 수 있어요 대체경쟁관계는 유사한 관계예요 의미하는 말을 좀 풀어 쓰자면 유사해야 대체관계예요 맞아요 유사한 관계가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경쟁관계 유사한 부동산이나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하나 잘 기억해놓고 문제 한번 보죠 자 9번 보죠 이제 뭐 이건 보너스죠 사실 자 가격 원칙을 순서대로 써라 적합과 균형만 알면 다 푼다 그랬어요 한번 풀려주는지 보죠 천정 높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 구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냉난방비라고 나왔어요 이건 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내부 구성요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형과 관련돼야 돼 내부 계계 기형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 어 답은 얘 밖에 없네요 1번 땡큐 이렇게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보니까 후보는 어렵게 보이려고 쓴 거예요 후보란 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중요한 건 지역 분석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하면 지표수 뭘 판정할 수 있다? 두 가지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이죠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을 확인했다 확정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지역 분석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합자가 나와야죠 적합의 원칙 이렇게 나와야 되고 몇 개만 더 풀고 쉬워요 자 가격 원칙을 맞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기능적 감가 나왔어요 기형 나와야죠 기형 나와야 돼요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경 뭐가 나와야 돼요? 합 나와야 돼요 외부 환경의 영향 그래서 적합의 원칙 어 땡큐 자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이 필요한 거 기준되는 날짜죠 자 가치는 항상 일정해요 끊임없이 변해요 끊임없이 변하니까 감정평가하는 시점이 언제 시점이어서 언제 가치를 평가한 건지를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 필요한 건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가치는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이런 건 진짜 보너스로 나오는 것들이고 11번 보죠 자 가격 원칙에서 들어갈 내용 오른 거 자 보니까 일부분이라고 나왔어요 일부분이 저촉되어서 수분해서 보상평가를 한다 그랬어요 일부분을 보상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필지 전부가 아니라 한 필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만 보상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만 평가한다는 거죠 무슨 평가? 부분평가 자 부분평가하고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니까 자 도심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지역의 공업용지보다 가치가 높은 것은 무슨 원칙이냐라고 나왔어요 자 근데 두 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기회비용이냐 균형이냐 균형과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균형 뭐 나와야 돼? 내부 구성요소 설계 설비가 나와야 되는데 또 기능적 감가가 나왔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관련이 없어 그럼 얘는 아니죠 그럼 답은 몇 번이야? 1번 어 야 1번 잘 모르겠는데 1번 찍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맞았다 출제자가 의도해서 낸 거예요 단 한 번도 균형과 적합을 벗어내서 답을 낸 적이 없어요 여기에 다른 걸 냈으면 이걸 알아야지 근데 출제자가 이걸 냈다는 의도를 생각한다면 균형적합은 무조건 완전 깨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기회비용의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잠깐 설명해 볼게요 포기대가를 얘기하는데 자 포기대가의 원칙이에요 사람들은 무조건 포기한 만큼은 최소 얻으려고 해 맞아요 우리 요구수익률 기회비용의 의미가 있어요 있어?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있어요 왜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 우리 요구수익률은 투자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죠 내가 은행에 넣었더니 전혀 위험하지 않고 예금금리를 3%를 줘 그럼 은행에 넣는 걸 포기하고 은행에 넣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해 그럼 최소 얼마나 요구한다? 3% 이상은 요구하겠죠 그럼 포기한 만큼의 대가는 최소 얻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대가만큼은 최소한 얻으려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도심이고 여기가 외각이에요 외각인데 자 도심에 공업용지가 있고 외각에 공업용지가 있대요 여기도 공장을 놓고 여기도 공장을 놨어 놨다고 보자 임대료로 한번 생각해 보죠 임대료로 자 효용이 똑같대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어낸 생산성은 똑같은 거예요 효용이 똑같은데 자 여기에 임대료와 여기 임대료 A라고 하고 B라고 해보죠 임대료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 달라야 돼? 공장으로서는 만족을 주는 정도는 똑같대 근데 임대료가 같아 달라 어디가 비싸? 왜? 지가가 비싼 이유가 뭐였어요? 이걸 설명할 때 뭐냐면 자 그러니까 지, 대, 임대료가 A가 비쌀 거예요 도심은 공장에 적합해요? 아니면 상가가 적합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놓은 배웠어 알론소의 입찰지대 단일 도심 토지에서 외과로 갈 쓸 때 토지의 이용은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가 적합해요? 원래 상가가 적합해 상가로 만약에 임대를 내주면 임대를 500만 원 받아요 자 근데 여기에 공장이 100만 원을 받는데 효용이 똑같대 그럼 여기서 100만 원 받을까? 500만 원 받으려고 할까? 500만 원 받으려고 해요 상가를 하면 500만 원 받는데 상가를 안 하고 공장했다고 해서 100만 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싫으면 하지마 다른 데로 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한 만큼은 최소 얻으려고 하더라라는 거에 기회비용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에 적합한 도심에 공장을 놨다고 해서 얘와 똑같은 공장에 100만 원 받는 것이 아니라 상가에 쓸 때 받는 500만 원을 최소 받으려고 하더라라는 게 기회비용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돼? 몰라 돼? 몰라 돼? 다시 나올 건 없고 혹시나 이게 한번 답으로 나왔으니까 혹시나 한번 얘가 답과 관련돼서 나온다라면 나온다라면 여기 지문에 포기 대가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기회비용을 찍으면 돼 포기 대가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뭘 포기한 만큼 얻으려고 한다 포기한 만큼을 대체하려고 한다 포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기회비용을 찍어도 된다 근데 우리 시험은 다 봤듯이 균형 아니면 적한 말 아니면 풀었어요 다른 문제 보죠 자 23에 나왔던 12번 보죠 아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출 문제 풀이 버튼은 딱 시간을 정해서 딱 2시에 딱 끝날 거야 네 더 늦게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가격 원칙인데 이거 나오면 먼저 뭘 찾아야 돼? 1번부터 봐야 돼? 아니죠 균형과 적합을 찾아야 돼 균형적합을 먼저 찾아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다른 게 나온 적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가격 원칙을 보니까 가격 원칙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형성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는 기준을 만련하려고 하는 것을 가격 원칙이라 한다 그냥 가격 원칙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쭉쭉쭉 보니까 얘가 균형의 원칙이라고 나왔네요 균형의 원칙을 보니까 자 문장이 가장 어렵게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 균형의 원칙은 그러면서 여만큼이 삽입 문장이에요 여만큼이 삽입된 문장이다 여만큼 자 일단 여만큼 빼고 보죠 여만큼 빼고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에 무슨 구성요소? 외부예요? 내부예요? 내부 구성요소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라는 말을 빼고 좀 어렵게 보이려고 구성요소라는 말을 써 구성요소 나오면 내부 구성요소예요 내부 구성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까지는 맞죠? 여기까지는 틀린 게 없어요 여기까지는 틀린 게 없어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요소의 결합에 따라서 가장 좋은 이용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인 문장을 보니까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얘가 틀려 적합의 원칙은 얘는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적합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외부적 관계의 외부적 관계의 외부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얘가 틀렸어요 얘가 그럼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다시 올바르게 바꾸면 외부적 관계의 외부적 관계인 적합의 원칙과는 반대되는 의미로 균형의 원칙은 뭐다? 내부 구성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가 아니라 외부와는 반대로 내부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의도했어요 이 문장을 얘를 뒤에다 넣으면 어떨까요? 뒤에다 넣으면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에 결합했다는 최유형을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면 문장이 좀 쉬워요 근데 이걸 삽입 문장으로 넣어가지고 좀 어렵게 냈으니까 좀 유심히 잘 보고 우리 공인중개사 수준의 문장은 아닌데 사실 어렵게 냈어요 중요한 건 내부적 관계의 원칙은 얘를 수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이 틀렸다 적합의 원칙은 뭐다? 외부적 관계의 원칙이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보면 균형의 원칙은 외부적 관계인 적합의 원칙과 반대로 내부적 관계가 중요시되는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에 의한 것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모르면 뭘 찍어야 돼? 균형과 적합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요 모르면 다른 거 찍으면 안 되고 나머지 대체 원칙은 대체제를 얘기할 때 대체제는 가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따로 놀지 않는다 이유가 하나가 비싸면 소비자는 어떤 걸 사? 싼 걸 사 그럼 싼 것도 비싸지네 결국 두 개는 뭐하다?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그 재와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 대체제의 가격은 서로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싼 걸 가장 싼 걸 선택하기 때문에 대체제는 가격이 비슷해지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어의 원칙은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한다 구성 요소의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가 기어의 원칙이고 변동성의 원칙은 일정한 게 아니라 가치는 끊임없이 변한다를 얘기하는 거죠 형성 요인이 달라지는 것으로 가치도 계속 변동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다 변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26회에 나왔던 13번 보죠 최유요이용 원칙은 최유요이용은 가장 좋은 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합법적인 이용 중에 최고의 이용을 얘기할 때 이걸 최고 최선의 이용을 얘기할 때 최유요이용이라 그래요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가격 원칙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상위 원칙 중에 하나예요 가장 좋은 이용을 하려면 법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합법적인 상태에서 최고 최선의 이용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고 그런데 이제 무조건 우리 볼 때는 균형과 적합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균형을 보니까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 무슨 구성요소? 내부 구성요소 내부 개개 기형과 관련돼 있는 거죠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는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죠? 기형 나와야죠? 기능적 감가라고 나와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감가를 처리한다는 건 감가 수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가 수정은 무슨 법에서만 있다? 원가법에만 있어요 우리 가격 정하는 거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봐요 가격 정하는 거 원가 방식에서는 원가법 비교 방식에서는 거래 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방식은 수익 환원법 이제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돼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를 모아여 감가 수정하여 가격 구하는 거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례에다가 사시지계면 하는 거고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가에 시지계 기타 수익 환원법은 장래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 구하는 거죠 그래서 상례 순수익을 뭘로 나눠서 환원율로 나누어서 가격을 구하는 거 수익 환원법 감가 수정은 원가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감가 수정에서 감가 요인은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 이렇게 있고 감가 수정하는 방법은 다섯 가지가 있더라 어떻게? 정, 율, 상, 관찰, 분해 이렇게 관찰, 분해 다섯 가지가 있더라 정액법은 일정한 금액식 감가, 정률법은 일정한 비율로 감가, 상황기금법은 이자를 고려하고 관찰하여 분해해서 감가액정하는 거죠 이때 세 개는 내용연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내용연수법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이제 머릿속에 암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얘가 내용연수법 감정평가는 딱 암기하면 그게 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기형돼야 되니까 땡큐하고 안 읽고 넘어가야죠 3번에 보니까 적합의 원칙은 인근 환경은 외부 환경 얘기하는 거죠 외부 환경 얘기하는 거고 대체 원칙은 설명했고 변동의 원칙은 변한다 근처에서 변하는데 우리가 미래를 좀 더 바르려면 미래로 변할 건데 미래 예측이 중요한 거야 라고 했어요 예측의 원칙과 변동의 원칙은 현재보다 언제? 장래가 중요하다 장래의 변화 가능성, 변화는 변동 장래는 예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서 뭐의 토대가 된다?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된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측의 원칙이 나오면 무슨 법과 관련된다? 수익환원법과 관련된다라는 거 장래 수익을 땡겨와서 가격 정하는 거니까 쉬었다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보죠